전세계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TOP 20 어떤 나라가 제일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위 베트남 67% 19위 포르투갈 69% 18위 콜롬비아 69% 17위 멕시코 69% 16위 미국 70% 15위 이스라엘 70% 14위 덴마크 71% 13위 호주 71% 12위 중국 72% 11위 사우디아라비아 72% 10위 스웨덴 73% 9위 태국 75% 8위 뉴질랜드 75% 7위 아르헨티나 76% 6위 홍콩 78% 5위 싱가포르 79% 4위 말레이시아 81% 3위 대한민국 87% 2위 대만 88% 1위 아랍에미리트 99% 대한민국 한국인 저는 1위라고 생각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1위라니 약간 생뚱맞은 기분이 드는 99%가 사용한다고 하니까 거의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다 갖고 있는거죠 핸드폰 그렇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SNS를 이용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많죠 그래서 현명하게 사용을 하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무분별하게 너무 남용이 되면 눈 건강에도 안좋고 여러가지로 피해도 있다고 하니까 적당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적당히 건강하게 현명하기 오늘은 전 세계에서 SNS 이용률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생각지 못한 궁금해했던 순위들 요런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